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가지니 챔피언십 중계방송을 맡은 캐스터 이상국 해설 정찬민입니다 오늘 중계는 기가지니 애페어링 대결입니다 오늘 출전 선수 결혼 6년 차 엄마 아빠 선수입니다 드디어 1라운드 시작합니다 오오 시작부터 이게 뭐죠? 지금 엄마 선수 아빠 선수 둘 다 해가 중전인데 자고 있어요 여보 여보 지경요 지경 일어나 일어나 오세요 오세요 일어나 엄마 선수 회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죠? 무항자왕 난리 났어요 지금 지니야 네 내 핸드폰 찾아줘 알람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엄마 선수 미리 앱에 등록해야 되는 정보로 핸드폰을 찾았어요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이 없어요 지니야 네 버스 도착 시간 알려줘 등록하신 버스 도착차 역시 엄마예요 이미 기가 지니 앱에 집 주소랑 버스 정보까지 다 알려줘 다 등록을 해놨어요 엄마는 다 계획이 있군요 1라운드는 엄마 선수가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아 평소에 꼼꼼한 아빠도 이번 라운드에선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니야 내 핸드폰 찾아줘 지니야 오늘 일정 어떻게 돼? 아빠 선수 장족의 발전입니다 엄마 선수 이대로 끝나나요? 지니야 네 나 나갈 거야 외출 준비 잘 하셨나요? 마이 루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흐린 하늘을 볼 수 있는 아 마이 루틴 서비스죠 한마디만 하면 지니가 다 말해주네요 엄마 선수의 고급비술 한방에 쓰러집니다 아 아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아빠가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지니야 네 우리 아이 칭찬해줘 친구야 정말 잘했어 최고야 최고 드디어 아빠 선수 기가 지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빠의 회심의 반격 야 아빠의 회심의 반격 용쟁호투 용호 쌍막 막상막하 아비규환 지니야 네 우리 아이 칭찬해줘 같은 기술 들어갔습니다 같은 기술을 또 쓰는 건 기술 돌려막기거든요 카드나 돌려막아야 될 텐데요 네 돌려막기는 안 됩니다 은성아 정말 잘했어 최고야 최고 아 이건 뭔가요 지니가 아이의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아 이미 기가 지니예배 아이의 이름을 등록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는 지니 그래서 기가 지니예요 역시 기가 지니 마스터 엄마 선수입니다 그렇죠 엄마는 역시 다룰 줄 알았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무조건 이깁니다 저희 엄마 아빠 맨날 싸워도 엄마가 맨날 이겨요 엄마가 무조건 이깁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미안해 지니야 와이프 이기는 방법 검색해줘 없습니다